오픈식은 언제 할 거야? 가족들하고만 하려고요, 조촐하게. 아니, 한 번 갈게. 미래 씨 첫 출발하는데 축하해줘야지. 환자한테는 말했어? 사무실에 명함 안 놓고 가려고요. 소영은 씨하고 회의 있는 것 같던데요. 이변이 자기한테 영훈이 이름까지 얘기했어? 아니요. 소영은 씨하고 인사했어요. 전에 한 번 뵀었거든요. 저 판결 낳은 날 로펌 왔었어요. 이 변호사님이 축하 파티해준다고 해서. 파티를 해줘, 현재가? 그, 파티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축하해주셨어요. 걔가 의뢰인하고 그런 거 하려가 아닌데. 엄청 까다롭게 선 긋거든. 자기한테만 얘기하는 건데. 현재랑 영훈이하고 씨씨였어. 연애 안 한 지도 몇 년 됐어. 영원 씨 때문에요? 그건 아닐 거야. 현재는 현재에 충실해. 이름값을 해. 옛날에 영훈이한테 체이고 한 달에 시금촌 뱉다더라. 그렇게 사랑한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안 흔들려요? 안 흔들려, 절대. 나도 모르겠다. 절대가 어디 있겠어. 다시 사귀거나 말거나. 영훈이도 이혼하면 싱글인데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겠네. 이번 주 방송 콘셉트는 러블리하게 가려고요. 요즘 변호사님 분위기에 맞춰서요. 내 분위기가 러블리해? 네. 요즘 보면 연애하시는 것 같아요. 연애는 개뿔. 그, 꺼벙이란 분하고 썸타는 거 아니었어요? 내가 그런 얘기도 했니? 꺼벙이 나오는 거 보니까 했네. 자기 기억력 좋다. 변호사님에 관한 거라면 뭐든 기억하죠. 그러면 그 얘기는 지워줘. 다 끝났어. 썸 아니고 혼자 좋아했어. 아니에요. 그분도 분명히 변호사님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. 물어보세요.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 아는 건 아니야, 자기야.